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투자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도록 힘내시고요 또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지속해서 드리고자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진짜 목청껏 여러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끝까지 꼭 지켜낼 것이니까 꾸준하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도 열려 있잖아요 지금 그쵸?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고 이런 시간들도 좀 자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또 힘차게 한 해를 시작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저는 일단은 보유를 계속 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유를 계속 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뭐 전거래일의 시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런 시세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제 업사이드가 더 큰 상황인 거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하나 뭐 자료가 자료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아 아직도 업사이드가 이렇게 열려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인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리포트 쪽에서 증권사 쪽에서 밸류에이션 평가를 한 내용들도 살펴보면은 충분히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국전력은 꼭 보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이런 종목들만큼이나 진짜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런 종목들 대비해서 변동성은 좀 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는 뭐 조금 내가 그래도 주식을 대응을 할 수 있거나 정말 내가 이 기업을 많이 봐왔고 많이 분석했고 좀 나는 좀 시야가 트여있다 하시면 보유를 해도 좋겠죠 자 아무튼 직접 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댓글을 한 번 좀 볼게요 댓글을 보면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공 눌러주시고요 댓글을 한 번 보면요 우리 부회표님께서 명원 제조기 단타 수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공을 한 단타 수장이 성공을 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현재 나에게 미래의 내가 현재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하면서 좀 나를 응원할 수 있고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혼자 스스로 운전을 하다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그때 당시 여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바닥은 실패의 종착이 아니라 성공의 디딤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은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반드시 좋은 날도 있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얼마나 빠르게 잘라내고 거기를 그냥 바닥으로 단정 지어버리느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계단에서 그렇죠? 계단에서 1에서 10층까지 건물에 계단에서 쭈루루룩 해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뭘 하나 떨어뜨렸어요 구슬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구슬이 계속 돌고 돌고 튕기고 부딪히고 해서 10층에서 9층, 8층, 7층, 6층까지 떨어져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6층까지 내려가서 그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더 크겠죠 하지만 중간에 내려갈 때 잠깐 힘이 들더라도 어어 해가지고 툭 건드려서 더 빠지지 않게끔 더 떨어지지 않게끔 한 8층에서 그냥 딱 멈췄어요 구슬을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2층만 다시 올라가면 돼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항상 뭐 물론 구슬로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어떤 하방을 향하는 뭐 살면서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하방을 또 어떻게 대응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또 패닉이 오거나 저도 가끔 멘탈이 나갈 때가 있죠 그럴 때 보면은 보통 저런 상황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은 실패의 끝자락이고 거기서 이제 끝을 내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새로운 디딤돌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더 특출나게 잘난 사항도 아니고 하지만 이 멘트만큼은 우리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올 한 해 물론 여러분들께 다 행복한 일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제가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혹여나 또 잠깐 내가 좀 일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런 게 찾아오더라도 이 멘트를 한번 꼭 한 번씩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럼 난 여기서부터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 구간인 거지 내가 위에서부터 잘못돼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난 이거를 접어야 돼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거기서부터가 새로운 출발점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한번 인지해주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셨으면 좋겠고 모든 것에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만 전력 가자 오늘도 추매 500주 목표 아 좋습니다 뭐 추가 매수도 이렇게 좀 조종 나올 때마다 하는 거 나쁘지 않죠? 한 전 추매해야겠네요 추가 매수 구간도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2만 5천원에서 6천원 사이를 노렸는데 시장도 너무 좋고 수급도 받쳐주고 하다 보니까 2만 6천원을 강하게 지지를 해주려는 어떤 그런 심리가 녹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다음날 시가 밑으로 해가지고 그냥 2만 7천원 부근에서라도 편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뭐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부회피어님들께는 장중에 한번 또 언급을 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겨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계속 매수한다 계속 매수하는 건 좋겠지만 비중과 이런 걸 잘 맞춰서 하시는 게 좋겠죠 주식을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 몰입하거나 특정 종목과 너무 사랑에 빠지거나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좋은 타이밍에 좋은 비중으로 계속 매수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져요 잘 맞추시는 듯 늦게 안 것이 후회되네요 감사해요 어 잘 맞춘다 일단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잘 맞춘다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뭐 오락도 아니고 도박도 아니고 그래서 어 물론 단타 같은 것들은 타이밍을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좀 크죠 기술 분석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멀리 보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사실 뭐 맞추고 안 맞추고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추천주로 인해서 혹시나 또 수익을 보시거나 하시면 어 이렇게 또 좋은 멘트를 남겨주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어 늦게 안 거지 후회된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또 더 많은 걸 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최근이라도 저와 이렇게 인연이 된 거 비대면이지만 다소 인연이 된 것도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뭐 추매 지금 추매 하세요 내년엔 못가도 4만 5천원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 가장 안전한 주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 뭐 제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주식입니다 라고 언급을 드리긴 좀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좋은 종목이고 목표가는 뭐 저도 대략적으로 4만 이상도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내리고 있어서 걱정 추매해야 되는지 자 내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일시적으로 이날을 빼더라도 조종을 받는 시장이었던 거지 시장이 아니라 종목이었던 거지 이게 당장에 막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럴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회표님들도 2만 2천원대에서 보유해서 30% 수익 챙기고 다시 지금 접근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이 공포를 막 공포심리를 가질 정도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멘탈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멘탈이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힘내시고요 삼성전자보다 더 안전한 주식 요거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자 이제 밑에 보니까 20년간 우상향하는 초우량주랑 왔다갔다 정신 못 차린 한전을 어떤 부분에서 안전하다는 건지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쵸 여기다가 좀 말씀을 하셨는데 어 그쵸 이것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 사실 이제 바로 보여드릴 거지만 한전도요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변동 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포지션으로부터 해서 월봉 차트거든요 현재 포지션 포지션으로부터 해서는 굉장히 또 추세를 다시 돌려주기 위한 시도가 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업사이드까지 열려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번 증권사 리포트를 계속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기서도 말씀드린 게 자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면은 한국전력의 적정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당사의 계산에 따르면 2.4조에서 3조원 정도의 별도 영업이익이 1100에서 1400원 가량의 DPS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 배당수익률과 여러가지가 하면은 3만원 중반대의 적정 주가를 산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한국가스공사의 2021년 PBR 컨센서스 기준으로 0.35배 한국전력의 0.26배 대비 35%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서 남은 남은 불확실성과 개선사항과 밸류에이션 업사이드에 주목할 시점이다 기업 자체의 어떤 내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포지션이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등락 하나에 1위를 비하거나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서부터 2만큼 올라왔으니까 이건 비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시면 지금은 이제부터 앞으로 업사이드가 굉장히 열려있는 기술적이든 기본적이든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반영이 될 수 있고 녹아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다 그래서 기존의 부하의 편입님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쭉 보유하시면 되지만 새로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도 지금 이제 슬슬 또 다시 한번 편입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당연히 중장기 관점으로 보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진짜 이런 안전한 구간대에서 지금 이제 너무 여유로운 수익권에 넘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좀 비중만 조금 더 채워가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18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전력 30% 가까이 그렇죠 여기도 어디 있습니까 한국전력 뭐 31% 기타 등등 계속 분할로도 매도를 해오긴 했지만 32%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수익을 계속 챙겨오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중을 좀 식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여러분들 너무 마음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포트 내용처럼 내년 이제 내년부터 하려금 아니죠 올해죠 올해 새해가 바뀌었으니까 올해부터 하려금 남은 불확실성보다 개선사항과 밸류에이션 업사이드에 주목할 시점이다 라는 거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확실성에 대한 첫째 둘째에서 정보가 연료비 조정 적용을 유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거 기후환경요금이 총괄원가에 반영되더라도 실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거 그래서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거 이 부분인데 이런 불확실성이 다 악재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갈 길은 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무리해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조금씩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좋겠죠 그래서 한 번에 무조건 막 과하게 담거나 이런 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매매했던 원방테크 종근당홀딩스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인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13,500원 이상 되는 순간부터는 이 종목 다시는 제가 언급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편입을 해도 좋다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지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슬슬 새롭게 주목을 받아야 될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직 부회표님들이 편입을 안 했고 이제 거래가 재개되는 순간부터 우리 4일부터 해서 또다시 편입을 해 나갈 거고요 어 그것도 여러분들 오시면 같이 한 번 담아 가실 수 있게끔 제가 가이드를 좀 잡아드릴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실 거면 뭐 아이 아이유라고 아이케어 아이케어라는 종목을 기술적으로 단기 수익 패턴으로 해서 6만원에서 6만3천원 사이에 편입을 하시고 7만원 정도까지 7만원에서 7만2천5백원 요런 라인까지 목표로 좀 잡으시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6만원 이탈하면 손절 잡으시고 요렇게 해서 아이케어도 우리가 단기 수익 패턴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소 공격적인 걸 좋아한다 그럼 인바이오를 15,000원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하고 14,000원이라도 손절 잡고 요런 식으로 대응해 보시면 단기 관점과 뭐 이렇게 중장기 관점과 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반드시 손절가를 언급해 드리거나 손절가 언급이 없을 경우는 마이너스 5% 정도로 잡고 꼭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회전률을 높이거나 또 좋은 모습들이 계속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추천주는 매일매일 드리니까 그런 거 한 번씩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새해 이벤트다 뭐 이런 거는 아직 없고요 지난번부터 계속 지난달부터 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연휴까지 해서 좀 진행을 할 계획일 것 같고 상황 보면서 또 일정을 조율을 하겠지만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휴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문의 주실 분들은 문의 주셔도 좋고요 이제 뭐라 할까요 우리가 1월달 2월달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앞전 시장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렸어요 글로벌 경제가 어느 포인트에 초점이 도져 있느냐 하면서 쭉쭉 하고 1월 2월 코스닥 상대적으로 강한 시장이면서 컨퍼런스나 학회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봐야 되고 그래서 4분기까지의 실적 오량주들이 저평가 받아서 아직까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은 종목들을 편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거 뭔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게 3월달부터는 굉장한 붐을 일으켜 왔어요 보통 엄청난 수익률이 보통 이렇게 발생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딱 맞죠 딱 3월달까지의 계획이 지금 딱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오셔서 저랑 수익을 딱딱 챙겨가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가입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주말에도 연락 주셔도 되고요 주말에는 VF 회원님 대상으로 라이브도 진행할 계획이고 또 여러가지 교육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2021년도 힘차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반드시 또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 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